DGB 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1,500억 원의 단기 순리익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상반기 대비 51.6%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요 계열사들의 충당전 영업이익은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으나 증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익스포저에 대한 대손 충당금 전입액 증가가 실적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IM뱅크의 상반기 순리익은 2,1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1% 감소했습니다. 여신 거래처의 전반적인 상환 능력 저하로 인한 유주의 여신 증가와 부시려신 상각에 따른 대손 비용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원화 대출이 전년 말 대비 5.3% 성장하며 이자 이익 등 핵심 이익은 견조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이 투자 증권과 IM캐피탈의 상반기 순리익은 각각 814억 원 적자와 2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특히 하이 투자 증권은 최근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 기준에 따라 2분기에 대손 비용을 대폭 인식하면서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